안녕하세요. 달콤살벌 패밀리 포스터 촬영 현장에 나와있는... 죄송해요. 이거 내보려 주세요. 바본가 봐. 이민혁, 박민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기범과 조경의 딸인 현지 역할을 맡은 미나입니다.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빠 찍은 거 보여줄까요? 대박. 지금 이렇게 웃듯이... 진짜 미나가 웃듯이 웃었으면 하는 거예요. 비싸도 들어갈 수만 있다면. 하나 둘. 그런 느낌으로 보여주도록. 관절. 자, 한 번만 더 갈게요. 하나 둘. 하나 더. 그렇지. 다시 한 번. 하나 둘. 한 번만. 야! 하나 둘. 하나 둘. 하나 둘. 이제 가슴 속에 슬픔을 안고. 슬픔을 안고. 슬픔을 안고. 진짜 백놈. 하하하하. 시원하고. 하나둘. 하나 둘. 근데 아까 설났을 때 입으로 너무 좋은 거 같아요. 어울리네. 저는 윤태수와 김은옥 여사의 장남을 맡은 윤석민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잠깐만요. 막 이렇게 악상 구상하듯이 약간 뭐 대신 오케이 다시 시작 즐겁다 다시 하나 둘 자 활짝 한 번만 더 하나 둘 자 잠깐만 아 야야 뭐 즐겁다 약간 그런 표정이 될 것 같다 그렇지 하나 둘 오케이 다시 한 번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쉽게만 더 가보자 표정 하나 둘 저희가 오늘 처음 성민과 현지가 처음으로 이제 같이 촬영을 하게 됐는데 네 앞으로도 저희 두 커플 아주 파란반장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화이팅 사랑해 주세요 화이팅 깨버리고 싶어 뭐 하는 거야 민영이가 오른쪽 민영이가 오른쪽 일단은 기다려줘 어 그렇지 어 얘기 좀 전달해 주세요 되게 조정당하는 것 같지 응 그러니까 엉망은 조정하고 있는 거야 못 가게 자 하나 둘 둘 오케이 다시 자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오케이 다시 한 번 이렇게 슬프다는 느낌은 나야 되고 식대 서고 이런 거 좋아 응 정말 좋아 진짜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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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살벌 패밀리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성민 현지 커플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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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